단도의 주 목적은 찌르기에 있어. 이리저리 여러 번 살을 뱔 수도 있지만 여자의 몸으로 일격에 성공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없어. 그러니까 한 번의 급소를 노려. 바로 여기. 심장. 찌를 때는 단도를 두 손으로 잡고 한 손바닥으로 칼자루 위를 막아. 그런 다음 몸에 바싹 붙여서 찌르는 거야. 이렇게 한 번에. 자, 해봐. 아, 가. 아, 가. 아, 가. 아, 가. 아, 가. KBC